꾸안 꾸짐 꾸정 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알이 데이 입니다 레알이 데이 에게 리모드 애드원 소개 샌드 어밀리티입니다 우애우우우 어 맏그대로 언더테일에 있는 샌드 의 능력들을 어 애드원으로 어 해 놓은 건데요 먼저 소개부터 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어드밴용이랑 일반용이 있습니다 일단 일반용 부터 이게 착용하게 되면은 착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쪽 밑에 베드타임바랑 이렇게 메갈로바니아 왼쪽 밑에 베드타임바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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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배드타임바가 활성이 됩니다. 이렇게 얘는 꼭 꽤 많이 주네요. 자, 다음 기능 아직 기능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미스입니다. 미스. 피하는거. 야, 나 좀 때려봐봐. 왜 안 때리니? 시. 하면서 방금 미스, 저기 미스은거 보이시죠? 이렇게 맞추면은 한 0.5초. 데미지를 받지 않게 됩니다. 자, 다음.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드타임바가 차오르게 되면은 끔찍한 시간 모드로 돌입하게 되는데 이걸 어드민 어드민 권한으로 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끔찍한 시간에 돌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 스킬 딜레이가 아주 짧아져요. 쫑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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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센즈 피아씨와 제 센즈 피아씨와 센즈 에드온 최강이 최강의 조합 슈퍼 조합 센즈 피아씨와 센즈 에드온 이 얼마나 끔찍한 조합인가요 자 가자 센즈 자 가자 센즈 자 센즈 이게 제 뼈난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 어 이게 에드온 참고로 알킬 들으면은 뼈난사가 나오는데 여기 벽 스읍 어우 이거 응용 엄청 잘되겠다 이거 지용청 Athletics 그래 이게 딱 한 다음에 여기헌 벽 벽에서 딱 나와가지고 봐봐 봐봐요 한번 nia 가스터 블랫스터 오호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path 이게 벽으로 막нали 벽으로 막нали 벽으로 막람이 generate 가스 털블렉트 딱 박아줘야죠 와아아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야아 진짜 끔찍한 시간이다 우아아아아아 야 이거 쩌는데? 와 조합하니까 장난 아니네요 이거 뼈난사 더블 더블 뼈난사 우와 내꺼죠 와 아아 우아아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와 진짜 개판이다 개판 샌즈 피에잇이랑 에도온이랑 합치니까 이거 진짜 개판 중에 개판이네요 와 하하하하 따다다다다 알키 우크릭 동시에 누르면은 스킬이 3개씩이나 나가요 피에잇에는 그냥 제 PAC에 있는 뼈난사라 그냥 에드온에 있는 이거 본 뼈뼈 뼈필드 뼈필드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다 무크리그로 뼈난사 아유 야 이거 좋네 이거 깔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에도 강수합니다 자 그러면은 에드온을 한번 실험해 봐야죠 어키 자 갑니까 갑시다 도료와나에버 배타임? 요옹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자꾸 도듬듬 하하하하 대악살이다! 우와아아아 우와 하하하 야 이걸로는 색도 없다 자 좀 센 놈 한 번 해볼까요? 그래 스카페이스 몸아 한방이네? 아 뭐야 한방이야 다 야 원비어맨인데 원비어맨? 원비어어어어어어어어 야 센즈 아 센즈의 돈 장난 아니에요 와 정말 강추 입니다 에이 이렇게 센즈의 돈 어 집중탐구 해봤습니다 제 센즈 피엘씨랑 합치니까 정말 끔찍하네요 대량 학살 무기가 완성되어 버렸어 진짜 완전체 핵 완전체 여러분들께 강추합니다 샌즈 PVC가 있는 분들은 이 에드온도 같이 사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레알이데이 였습니다 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안그러면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거에요 자 지금까지 레알이데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겁니다 농담 끝